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두 모집단의 모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구간과 두 개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가설검정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다음은 정규모집단 A와 B로부터 추출한 콜레스테롤 측정값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A집단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B집단의 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시오.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집단 A와 B로부터 각각 20개씩의 표본을 추출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 수치까지 쭉 해서 구하고요.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Copy, Paste해서 구할 수 있죠. 표준표자 같은 경우는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에서부터 아래까지 20개의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Copy, Paste해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두 개의 표준편차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두 배를 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표준편차를 분산이 같다. 표준편차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동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합동표준편차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보통 이제 SP라고 보통 나타내고요. 이걸 합동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이제 뭡니까? 합동표본 분산에 루트를 씌운 값이죠. 양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동표본 분산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일단은 각각의 X값, 그죠? XI 마이너스 X바 이것들 제곱해서 다 합한 거, 그죠? X에 대한 제곱법과 이거는 이제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1에서부터 N1까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값에 대한 제곱법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I는 1부터 N2까지다라고 했으면 이 값은 YI 마이너스 Y바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각각의 자유도의 합으로 나누죠. 그래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각 표본의 분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분산에다가, 그죠? X에 대한 분산에다가 X에 대한 자유도를 곱한 값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면은 이 값은 N1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S1 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N2 S2 마이너스 1 S2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값을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거니까 이 값 그대로 그냥 엑셀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골하고요. 그 다음에 N1 마이너스 1이 지금 보면은 20 마이너스 1, 19죠? 19 곱하기 S1은 지금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괄호를 하고요. 괄호하고 19 곱하기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위의 거죠.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합니다. 그죠? 제곱을 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9, N2도 19니까 곱하기 위에는 표준편차 곱하기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제 뭘로 나눠요? 나누기 N1은 20이고 N2도 20이고 40에서 1을 빼니까 38이겠습니다. 38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걸 구하면 안 되죠.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전체를 갖다 하는 데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워줘야죠. 그래서 SQRT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동표준편차가 지금 42.8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뢰구간 각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바 마이너스 Y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T 한 다음에 그죠?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은 38이라고 했죠? 네 3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구간 몇 프로 신뢰구간입니까? 95% 신뢰구간이니까 그래서 2분의 알파 하면은 그 값이 0.05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알파 0.05 나누기 2 네 이런 식으로 해서 T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SP 그렇죠? SP 루트하고 N1 분의 1 플러스 N2 분의 1 네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값이 바로 루원 마이너스 루트의 실뢰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엑셀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괄호 이퀄 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각각의 평균 그죠? 평균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구요. 자 마이너스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하고 자 그 다음에 T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T인버스 함수 T.인버스 점 한 다음에 양측 스튜던트 T 분포니까요. E T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Probability가 0.05죠. 0.05에 대한 지금 양측 검정에 대한 값이니까 그래서 0.05 하시고요.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이 얼마입니까? 38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T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합동표준 변차를 곱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또 곱하기 하고 SQRT 괄호 열고 N분의 1이 1 나누기 20이죠. 1 나누기 20 플러스 마찬가지로 1 나누기 20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값을 갖다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요. 컨트롤 C를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신에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자 그래서 지금 뮤1 마이너스 뮤2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구간이 보면 약 7.29에서부터 6.21까지가 바로 이제 그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A가 평균적으로 지금 A라고 하는 표본이 평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A집단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평균이 B의 모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50에서 검정하시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검정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설 가설부터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 H제로는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은 높지 않은 거죠. 높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높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니까 그래서 귀무가설은 같거나 작다.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가 이건 같거나 혹은 양보다 작다. 이게 바로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A를 보통 A의 모평균은 뮤1이라고 했으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뮤1 마이너스 뮤2가 0보다 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설검정에서 말하는 가설 평균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것이죠. 가설 평균의 차이는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T값을 구하면 X bar 마이너스 Y bar 그렇죠? 마이너스 D0인데 D0가 얼마예요? 0이죠. 0이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마찬가지로 SP 루트 하시고 N1 분의 1 플러스 N2 분의 1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이제 T값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T값보다 커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T는 이제 어떤 T 분포를 따르나요? 자유도가 38이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유의수신 0.05예요. 그렇죠? 알파가 0.05니까 0.05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T값을 구하면 T값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bar 마이너스 Y bar 그래서 일단은 괄호 열고요. X bar 마이너스 Y bar 괄호 닫고 자 나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이것도 괄호 하고요. 그 다음에 합동표시 변차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해주고 곱하기 한 다음에 SQRT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1 나누기 20 플러스 1 나누기 20 괄호 닫고 한 번 괄호 더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T값을 구하면 2.56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T인버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T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값을 우리가 구하면 그때 이제 자유도가 어떻게 돼요? 38이고요. 그렇죠? 38이고 알파가 알파가 0.05인 0.05인 그런 T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건 이제 T인버스 함수죠. 그래서 T. 인버스 인버스인데 이 T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좌측 스튜던트 T분포 역함수 값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좌측이라고 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괄호 열고요. probability는 지금 얼마예요? 0.05죠. 0.05고요. 포마하고 나서 Degree of Freedom 38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T값은 마이너스 1.68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좌측이니까 사실 1.68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68이고요. 그러면 T값이 지금 이 값이 중심축량이 지금 자위도가 38이고 그다음에 알파가 0.05인 그런 T값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크죠. 그렇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H0를 기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집단의 무평균이 B집단보다 유의적으로 유의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엑셀을 통해서 우리가 손으로 푸는 걸 갖다가 엑셀 함수식을 이용해서 좀 용이하게 해서 이렇게 가설검정까지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미니 탭에다가 통계 프로그램에다 갖다 넣고요. 한번 그러면 통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B 카피를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통계 분석으로 가셔가지고요. 기초 통계에 들어가서 투 샘플 T 그렇죠? 이 표본 T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각 표본이 자체적인 열에 있는 경우 그래서 표본 1이 지금 A고요. 그렇죠? 표본 2가 B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가셔가지고 신뢰수준은 95%고요. 그렇죠? 규모 가설에 대해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0이죠. 그래서 가설 평균 차이가 지금 0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면 되고요. 대립 가설은 어떻게 돼요? 뮤 1 마이너스 뮤 2가 지금 차이가 0보다 크다. 규모 가설에서 차이보다 크다.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표준 편차라든지 합동 표준 편차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한데 우리가 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가설을 세운 가설을 세운 것들을 여기 소프트웨어에 맞게 잘 넣어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차이라고 하는 게 지금 표온 일평균 X bar 마이너스 Y bar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는 모수라고 하는 것도 뮤 1 마이너스 뮤투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렇게 해주고요. 등분산을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다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등분산이 아닌 경우는 체크 표시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각각의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서로가 지금 두 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개별값 그림과 상자 그림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뮤 1은 A의 평균 뮤투나 B의 평균 차이는 뮤 1 마이너스 뮤트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등분산을 가정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표본에 대한 지금 표본의 크기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호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n분의 s제곱 그렇죠? 루트 n분의 s 그렇죠? 루트 n분의 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에 대한 추정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p값이 어떻게 됩니까? 0.007로 지금 알파인 0.05보다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우리가 p값만 보고 통계 소프트웨어에서는 p값만 보고 우리가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자 그림이죠. 상자 그림을 지금 나타낸 것이고요. a와 b에 대한 상자 그림을 나타내고 지금 배꼽처럼 나타낸 것은 표금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표금 평균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각 그림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고 가설 검증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엑셀과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를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투 샘플 T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 차이 모평균 차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뢰 구관을 구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